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날 어제 마지막 일정은 아시다시피 이 외빈들과의 만찬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하면은 위하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건배사에서도 또 자유를 외쳤죠.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외빈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5대 기업 총수들이 모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5대 기업 총수들이 취임식에 이어서 외빈만찬까지 이어서 참석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많은 언론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경제,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자유를 35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뭐 본인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과 연대, 박해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번영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더 또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책임을 또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보니까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첫 문장에 보통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외동포 여러분. 여기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또 대한민국 그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권배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동안 살아오면서 권배사를 무지하게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위한 이런 어떤 거대 담론에 속하는 거대 가치에 속하는 권배사는 처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권배사에서 자유를 외친 윤 대통령은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튼튼한 안보 그리고 당당한 외교를 표방하겠다라고 했는데 당당한 외교를 외친 부분, 이 부분도 아까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의미와 통하는 그런 선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히 외교 안보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윤석열 대선 공약 후보 시절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당당하지 못했다. 그때 외국의 기고글에 보면 굉장히 중국이나 북한 관계에 있어서 굴종, 굴욕 외교라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가 그랬는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어쨌든 윤석열 그때 대선 후보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정책 중심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를 다 강화하겠다. 포괄적인 지금 전략 동맹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이라는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30년의 수교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자는 지금 모호한 표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일 관계 같은 경우는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당당하게 주도하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글쎄 외교라는 게 항상 국익 중심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당당한 외교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대북 외교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당긴 그런 말이 아닐까 평가를 해주셨는데